금주법 1919년 1월에 비준된 미국 헌법수정 제18조와 그해 10월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시행세칙에 관한 전국금주법 미국의 금주운동은 남북전쟁 전부터 전국적 조직을 가졌는데 주법이나 주헌법으로 주류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주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 10여 곳에 이른다. 그 후 세계대전 참전에 따라 전시의 식량 절약, 작업 능률 향상, 맥주를 만드는 독일인에 대한 반감 등 여러 사정이 얽혀 금주운동을 전국화하자는 요구가 이뤘다. 그 결과 1917년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 음료를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헌법수정 제18조가 연방의회를 통과 각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발효되었다. 이반자인 하원의원 앤드루 제2, 폴스테드의 이름을 붙여 폴스테드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금주법은 실제로 완벽하게 실시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밀주, 밀매 등에 따르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 1933년 헌법수정 제21조에 의해 폐지되고 이후 금주는 각주법이나 지방조례에 의한 권한이 되었다. 1966년에는 미시시피주의 금주법 철폐를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서 금주법이 폐지되었다. 금주법 시대라고 하는 금주법 시행기간 동안 이른바 재즈에이지, 광란의 20년대, 무법의 10년이라고 하는 시대가 탄생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술을 밀수, 밀송, 밀매하는 갱이 날뛰었다. 이 시기는 법이 실시된 1920년 시작되어 철폐된 1933년에 끝났지만 실제로는 1929년 공황이 몰고 온 이른바 월가의 대폭락으로 사실상의 끝을 맺었다. 이 시기 미국은 제28대 하딩 대통령 정부하에서 잇따라 오직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치적으로 부패했으며 금주법을 비웃듯 대도시에서는 무허가 술집이 속출하였고 갱들 사이에 엽기적인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1927년 단행된 세일인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은 청량제와도 같았다. 스포츠면에서도 황금시대를 이루어 비루스, 엘릭, 제이, 댐프시와 같은 유명 선수들이 출연하였고 문학에서도 이 헤밍웨이, FSK 피치제럴드 같은 작가가 등장하였다. 자동차가 보급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은 1929년 9월 시작된 대폭락으로 무너지고 1920년대는 막을 내렸다. 그 결과 미국은 전혀 성질이 다른 극심한 불황의 1930년대를 맞이하였다.